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봤을 때 제일 재밌네요 오 전멸까지 썼어요 잡겠는데 이거 잡았어요 잡았어요 미드도 미드 밀립니다 잡을 수 있나요? 라이즈 잡힐 것 같아요 여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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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살죠 최근에 게임을 시작한 미드나이너는 투패를 많이 필리하지 못했어요 저거 끊을 수 있나요? 젤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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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리저스 고타스 이블린이 그걸 다 버티면서 오히려 여구로 적들을 모두 잡아내는 모습 아우 저 미신이 강제해시 해보려고 하는데 잘 타죠 이거 물리면 안되데 물리면 안되데 물리면 안되데 좋아요 잘 찍었어요 베인 코그마일 때 베인 코그마일 때 베인 코그마일 때 베인 코그마일 때 아아 그리고 베인이 코그마 쳐다보는 동안에 자 그런데 이거 따라가면서 잡아야 되는데 아 베인 탈락이 안되데요 이거 추가로 달라요 추가로 달라요 추가로 달라요 추가로 달라요 베이스가 그거 먹었거든요 이거는 이야 트리플은 리저스가 있지만 이득은 엘리언이 얻어봤어요 아우 나이스게임TV 나이스게임TV 스포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